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과 포스텍이 학과와 전공이 없는 제도를 통해 내년부터 융합형 인재 1,000명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과학기술원 4차 인재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이스트는 기초과학과 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복수 전공을 하는 융합기초학부를 설치하고 올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이미 학과 없이 입학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 광주과학기술원과 대구경부과학기술원에 비롯해 울산과학기술원과 포스텍도 무전공 입학 제도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